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 명절에도 모든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요청이 증가하면서 연휴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품질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려면 세포 배양부터 정제까지 약 40일 이상 끊임없이 공정을 수행해야 해서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려면 휴일에도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는 기업 품질 통합 시스템 이퀴즈를 도입해 일부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원격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